안녕하세요. 바추엔트로 LAP 조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특히 싱글 디테일 하우스, 주택이나 콘도를 파셨을 때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어떤 점들을 유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눠보기 위해서 잠깐 비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콘도 미녀 파실 때 이런 점들을 유의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저희가 유념할 것들은 뭐냐면 클로징 데이트,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언제 집에 명의가 이전이 되느냐. 근데 클로징 데이트들이 만약에 옮겨지게 된다 그러시면 그냥 사시는 분하고 파시는 분이 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끼리, 에이전트들끼리 얘기를 해서 어멘드먼트라는 것을 다시 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본 계약서는 11월 30일에 클로징이 됐는데 사시는 분께서 지연이 되든지 몰기지가 안 되셔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조금 12월 중순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두 분만 해서 구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사인을 다 하셔서 사인이 돼야지만 클로징 데이트들이 옮겨지고요. 첫 번째 저희한테 저희가 맨 먼저 보는 거는요. 연락을 주시면 첫 번째는 저희가 계약서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인된 계약서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언제 클로징 데이신지, 얼마에 사셨는지, 어떤 컨디션인지 인데를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다음 슬라이드에 저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일 첫 번째 저희가 필요한 거는 계약서, 사인된 계약서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그러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영어로 되어 있는 슬라이드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Copy of Transfer, 그 집문서죠. Your most recent realty tax bill, details of any mortgage,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저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여쭤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property tax bill, realty tax bill, 올해 interim 빌이나 final 빌이 나오면 그 property tax를 얼마까지 내셨는지 그리고 빌, 정부에서 왔던 빌, 카피, 페이퍼 카피를 저한테 카피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클로징이 11월 15일이세요. 근데 올해 property tax bill을 11월 30일까지 다 내셨어요. 그러면 본인께서 택스를 한 달 반을 더 내신 거잖아요. 클로징은 11월 15일인데 그러면 그 한 달 반의 비용을 저희가 업저스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사는 사람한테 금융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realty tax bill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details of any mortgage, 무슨 얘기냐면 1차 mortgage, 2차 mortgage, 그 다음에 home equal to hila, home equal to line of credit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저희가 스테인먼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TD뱅크하고 몰기지가 있으시고 home line of credit 있으시다고 하시면 그 두 개를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오케이 이런 어카운트가 있는데 15일 날, 11월 15일 날 클로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날까지 당신들에게 얼마를 페이를 해야지 이 몰기지가 다 페이오프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은행에서 discharge statement라는 거 저게 줍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11월 15일까지 이거를 세일을 만약에 갚으시려 하시면 페널티와 interest 포함해서 이 금액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가 페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몰기지 스테인먼트하고 realty tax bill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country of residence 본인께서 캐나다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신지 아니면 work permit holder신지 아니면 여기에 동반비자로 오신 계신지 이런 거를 알려주셔야지만 저희가 withholding tax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non-resident가 부동산을 파시게 되면 CRA, 여기 조세청에서 원하는 그 withholding tax가 있어요. 그 15%인데 그거를 저희가 홀드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저희가 한번 여쭤봐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퍼티 자체에 본인께서 뭐 investment property로 테넌트가 있는지 아니면 지하실에 테넌트가 있고 본인이 위해 사실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your mailing address라 그러죠. 그 telephone number following the closing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집문서로 말씀하신 그 transfer, title transfer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의를 이전하고 나면 이전하는 그거를 register할 때 본인의 주소 그 다음에 본인의 파시는 분의 주소와 이사 간 뒤에 주소와 연락처를 저희가 적어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주셔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정보가 이제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계약서 그 다음에 property tax bill 그 다음에 mortgage statement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본인의 legal Canada resident status하고 mailing address telephone number 이런 것들 주시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fire insurance인데 fire insurance는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집이나 콘도를 갖고 있으면 있으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 cancel을 하셔야 되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fire insurance가 보통은 클로징이 11월 15일이면 11월 15일까지 딱 캔슬 하시는데요. 저는 보통 11월 16일까지 하나 정도 더 두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이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봐요. 11월 15일 클로징인데 11월 15일날 펀딩이 안 왔어요. 사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하루나 이틀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직 은행에서 펀딩이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클로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1월 15일에는 아직까지 저희 프로펄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이사를 나가셨어요. 11월 15일날 근데 갑자기 11월 15일 저녁에 파이프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집이 탄다든지 이러면 이게 다 본인한테 재산 손실이 나는 거죠. 왜 인슈언스는 이미 캔슬하셨으니까 저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몇불밖에 안 하니까 두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보통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경험형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유틸리티는 본인께서 연락을 하셔서 파이널 미러 리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미러 리딩을 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 이제 유틸리티를 파시고 날 때 그 이제 파이널 미러 리딩 하는 거는 이제 그럼 내가 이날 12월 11월 15일날 이거를 팝니다. 파는 게 되니까 내가 그날까지 썼던 모든 유틸리티를 딱 계산을 해서 그날까지만 나한테 청구를 하세요 라고 하시는 게 파이널 미러 리딩이고 어카운트로 클로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시는 분도 어카운트로 이제 클로징을 하시게 됩니다. 클로징을 하시는 게 열게 되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본인께서도 연락을 하셔서 파이널 미러 리딩 요청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그거는 본인께서 하셔야 돼요. 저희들은 편지를 보내드리는데 어카운트 클로징은 변호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키 키도 또 궁금하시면 언제 키를 제가 넘겨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키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코비 때문에 저희가 키를 직접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원치 않으셔가지고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코비 전에는 하나를 저희한테 현관문 키를 주시고 나머지 키는 키친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팝이라든지 콘도의 경우 팝이라든지 지하주차장 오프너 가라지 오프너 이런 것들을 다 엑스트라 키들은 메일박스 이런 것들은 다 키친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한테는 현관 키 하나만 주시는데요. 요즘은 똑같이 현관 키 하나를 저한테 주시겠지만 그 키를 보통 락박스에 넣어둔지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키는 그럼 키를 언제 주십니까 라고 하시는데 다음 사이닝 하실 때 주세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사이닝을 언제 하죠? 이거는 저희가 보통 클로징 세일을 판매하는 날짜부터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날 정도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좀 급하게 그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당연히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해드리지만 보통은 하루나 이틀 전에 오셔서 키를 주시고 사이닝을 다 하셔서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서가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 사인하러 오셨을 때 저희한테 이제 가보면 이슈 아이디 두 개를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PR 카드 패스포드 이런 것들 하고요. 안타깝게도 헬스 카드는 사진도 있고 정부에서 준 아이덴티피케이션이긴 한데 가보면 이슈 익셉토블 아이디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지만 크레디 카드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날 오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거를 받고 저희가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확인을 하고 사인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텝들이 있고요. 보통 이제 변호사 비용 들은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파실 때는 간단해요. 사실때는 일들이 좀 많으세요. 몰기지도 하셔야 되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파실 때는 보통 타이틀 트랜스퍼와 저희가 몰기지를 디스쳐지 해드리는 거 이런 거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부대비용 디스펄스먼트도 드는 거라고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변호사 비용에 플러스 한 2,300불 정도의 디스펄스먼트 150불에서 200불 정도의 디스펄스먼트 플러스 HD라고 생각도 되는 거고요. 변호사 비용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온라인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경험과 러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 쪽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변호사 비용 플러스 HST 플러스 디스펄스먼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사실 때보다는 조금 파실 때 싸게 측정하는 경우들이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은 밧트리한체 LLP는 풀 서비스 포럼이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부동산만 상법만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이제 풀 러폰이기 때문에 몇 명의 변호사와 같이 일을 하고요. 제가 대표 변호사도 있지만 그래서 상법 부동산법 상속법 형사소송 민사소송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용법에 대해서도 연락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렌조 테넌스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락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펌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권익과 인권과 상권을 보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전화번호랑 연락처가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